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눈물이 담아 jar. 우지! 아, 왜 이러세요? 아, 나 어떡해. 근데 너밖에 없어, 어떡할 거야? 나 전당포한다. 모조리 씹어먹어줄게. 어차피 니가 물려받아야 할 재단이야. 왜 쓸데 없이! 꼭 돌려놓을게요. 어제 일 너무 감사드리고. 스토커야? 왜 이렇게 웅큼하게 쫓아다니는데. 부원장님 나쁘십니다.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더 슬프게 됩니다. 아멘